검색어는 백조의 우정입니다. 지구의 날이었던 지난 19일, 동문 정문 매체 더도도는 독특한 영상을 통해 지구를 살리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청둥오리와 백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작 물가에는 먹이는커녕 인간이 버린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그중 백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와 비닐 쓰레기를 부리로 낚아챕니다. 먹이로 착각한 건 줄 알았더니 부리를 이용해서 비닐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강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이런 행동을 보인 건데 마치 사람처럼 하나하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반성과 각성이 이어졌는데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동물이 치우네 누가 더 짐승에 가까운지 생각해보게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